최파타 원픽 최대석 평균 키만 무려 180이 넘는 시원시원한 피지컬과 요리보고 조리 봐도 어디하나 빠짐없는 조각같은 비주얼 거기다 시선을 강탈하는 강렬하고 감각적인 퍼포먼스까지 빠져들 수밖에 없게 만드는 굿가이들 첫 정규앨범을 발표하고 화려한 황금기를 누리고 있는 대세돌 SF9 모셨습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트위트 센세이션. 안녕하세요. SF9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야, SF9이군요. 네. 오, 9명. 지금 스튜디오가 꽉 찼거든요. 대부분 이렇게 9명의 멤버들이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좀 힘들어도 이렇게 바짝바짝해서 보는 라디오는 아주 가깝게 지금 크게 잘 보이고 있거든요. 로우니처럼 저렇게 손을 흔들어주는 매너 아주 좋습니다. 예. 자, 아주 오늘 저희가 가깝게 한 분 한 분 잘 잡아드리는 게 저희 일이에요. 어, SF9이 최파터 첫 출연이라고요. 네. 네. 어머, 이럴 수가 없어. 자, 그러면 우리 영빈님부터 자신의 소개를 쫙쫙 한 번 해주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SF9 리더 영빈입니다. 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SF9 유태양입니다. 반갑습니다. 유태양.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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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인성입니다. 오, 인성이 뛰어나나? 네. 안녕하세요. 재윤입니다. 감사합니다. 오케이. 재윤이, 재윤이. 네. 그리고. 안녕하세요. 다온입니다. 다온이. 네. 안녕하세요. 조우입니다. 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SF9 막내 찬이입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로우니입니다. 로우니. 네. 안녕하세요. 휘영입니다. 휘영이. 이렇게 해서 모두 SF9. 네. 반갑습니다. 아, 요즘 인기가 엄청 대단하다고 들었거든요. 아,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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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뭐 요즘 그야말로 핫가이들이라고. 핫가이들. 스케줄도 엄청 바쁘고. 근데 확실히 뭐 몸은 좀 피곤하겠지만 얼굴들이 다 반짝반짝반짝 그 기운이 너무 좋다. 그럼 본인들 느끼죠. 어우, 그래도 멤버들이 이렇게 보니까요. 또 잘생겨보이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니, 그리고 연빈이는 이런 얘기 듣는 거 너무 싫겠지만 얼굴이 너무 작네. 아, 저요? 네. 진짜 안보여요, 가끔. 그러니까. 와우. 주걱만해요. 여기를 눌러, 이렇게 나오게. 와우, 감사합니다. 와, 진짜 원래 그렇게 쪼금했어요? 어, 제가 근데 팀에서는 좀 큰 편인데 또 작다고 해주시니까 어우, 되게 감사합니다. 새해부터. 덥다, 덥다. 팀에서 지금 큰 편이라고요? 네. 아, 새해부터.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작아요, 얼굴. 와, 근데 사실 뭐 이런 얘기가 좀 싫을 수도 있지만 일단 SF9은 와, 이 비주얼적으로 뭐 피지컬이 장난 아니네. 일부러, 아, 그 멤버를 뽑을 때 키를 많이 받나? 키가 평균이 180이에요. 근데 조금 멤버들 뽑을 때 어느 정도는 조금 큰 멤버로 뽑아주신 것 같기도 하고. 제일 큰 멤버가 누구예요? 로우니가. 로우니가 크구나. 그래서 뒤에 앉아도 앞에 앉은 것 같아. 로우니가 어떻게 돼요? 저는 190.5입니다. 와, 그러면 어디 가서 189입니다 이렇게 낮추겠는데? 그렇죠? 네. 그래서 평소에 이제 데뷔 초에 약간 좀 솔직하지 못했을 때는 약간 189라고 얘기를 했다가 이제 뭐 멤버들이 장난으로 192다. 그래서 이제 그 얘기가 이제 팬분들 사이에서 이제 190이라는 게 이제 좀 확실시 돼가지고 그래서 아닙니다. 저는 189가 아니라 190.5입니다. 이렇게 일하고 다닙니다. 하여튼 190이 넘네요. 부모님들이 다 키가 크세요? 어, 아버지, 어머니 두 분 다 좀 크신 것 같아요. 아버지가 77이시고, 3미터시라고요? 네. 어머니는 3미터십니다. 아버지가 77이시고? 네. 어머니가 74. 아, 굉장히 크신 거네요 그럼. 네. 엄청 크십니다. 그러면 로우니는 이제 요즘 그 드라마 예. 그때는 투샷 잡을 때는 괜찮았어요? 다리 옆으로 벌리고 좀 그래야 된다고? 아, 이제 저는 이제 그 친구, 상대 배역인 친구는 이제 계속 하이힐을 신어야 됐었고 저는 계속 구두는 못 신고 단화를 신고 하자가 막 슬리고 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동선이 필요한 무브먼트가 필요한 거에는 이제 제가 좀 낮춰서 그렇군요. 이렇게 손 타이틀 탈 때는 제가 이렇게 무릎을 숙여가지고 항상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래도 키가 좀 작다 하시는 분의 키는 몇이에요? 찬이. 어, 제가 제일 작습니다. 찬이가? 네. 찬이랑 영빈이 형이랑 지금 살짝 라이벌이거든요. 찬이가 작아? 찬이가 그.. 아니죠. 143. 그 드라마에서 봐도 훤칠하던데. 아, 제가 지금 키가 175였는데 작년에 아마 좀 더 커서 아마 177정도 되지 않을까 지금. 아, 그럼 찬이는? 떡국 먹고 더 컸어요. 어. 네. 더 컸죠. 찬이는 그래도 작은 키도 아닌데 비율이 좋아서 이렇게 커 보이는구나. 드라마에서 되게 커 보이던데. 아, 그러니까 화면에서 실제로 그렇죠. 화면에서 봤을 때 크다고 해주시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로 보고서 좀 작네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아, 그때 후반 작업으로 좀 늘렸다는 얘기가 좀 있습니다. 아, 장난입니다. 장난입니다. 그리고 요즘은 뭐 키가 작아서가 아니라 좀 이렇게 비율 좋게 좀 키높이 운동화 같은 거 신고 그러잖아요. 아, 저는 키높이 운동화 같은 거 신지 않았습니다. 아니 왜 그 왜? 그거 괜찮은데? 아니 뭐 신으라는 게 아니라 신는다고 이상한 것도 아닌데? 맞습니다. 비율이 진짜 좋아요. 그러니까. 그냥 저는 그냥 키 작은대로 제 키에 만족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운동화 갖고 가야겠다. 막 이러면서. 선물 운동화. 아, 네. 아, 진짜 반갑습니다. 예. 요즘 뭐 쉽게 말해서 그야말로 휘영이 인기를 실감해요? 어, 사실 저희는 이제 아직 활동 중이어서 팬분들이 좋아해 주시는 거 말고는 따로 느낄 수 있는 게 없는데. 이렇게 선배님이 요즘 핫가이라고 해주시고 하니까 조금 느낌이 스멀스멀 오지 않나요? 아니 그래도 최파타의 이렇게 원픽으로 초대석에 나왔다는 건? 아, 감사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쵸? 이미 떴다는 건데. 아, 아닙니다. 그럼 우리 유태양. 네. 나 진짜 인기 있는 거 같아. 조금이라도. 아, 우리 팬분들도 더 좋아해 주시고. 왜 그렇잖아요? 네. 우리의 인기가 뭐 나의 인기보다는 팬분들이 너무 사랑하고 좋아하니까 막 그게 보람 있잖아요? 어때요? 아무래도 일단 최근에도 이제 본가 이번에 갔다 왔는데 어머니께서도 그렇고 되게 많은 이제 가게나 음식점에서 저희 노래가 많이 나온다고 하고 바로 옆에만 다녀도 막 가게에서 노래가 나온다고 하셔서 일단 그런 부분이 살짝 아, 저희가 많이 알려져서 많이 들어주시는구나 해서 하루하루 뿌듯하게 보내고 있습니다.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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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팬분들이야 뭐 노래가 뜨든 안 뜨든 SF9을 사랑하셨겠지만 요즘 이제 그 1위 곡으로 올랐으니 뭐 그건 끝이죠 뭐. 네. 끝이지. 많이 좀 들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럼 사실 부모님들이나 이렇게 뭐 가족들은 노래 나올 때 그거 다 듣고 가죠. 그렇죠. 이렇게 길거리에 서서. 그렇죠. 맞아요. 그냥 못 지나친다니까. 맞아요. 그렇죠? 인성이는 어때요? 저도 정말 친구들이 뭐 어디 음식점이나 식당 가서 노래 나온다고 보내주면은 그 동영상 저장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또 길거리 가다가 저희 노래 나오면은 잠깐 멈춰서 춤추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춤도 쳤어요? 그치 그렇게 기쁘지. 그 화장품을 사러 가는데 저희 노래가 나오더라고요. 약간 느낌만 보여드렸거든요 저희 춤사에. 귀여워. 근데 뭘 하세요 옆에? 전혀 모르시더라고요. 모르세요? 다른 춤을 추고 있었어요 제가. 네. 그렇구나. 기분 좋게 요즘 되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근데 사실 SF9이 이제 진짜 오늘날 이렇게 뭐 SF9이지만 그래도 꽤 됐죠? 어떻게 보면. 네 맞습니다. 결성된 지가? 4년. 네. 그러니까 말이 4년인지 꽤 길었죠? 대비로 기간 연차로 따지면은 16년도 10월에 대비해서 이제 5년차가 됐고요. 그리고 이제 기간으로 따지면 3년 3개월 만에 1위를 한 거여서. 뭔가 약간 쉬운 성공이라고 할 수는 없는. 네. 그동안 저희가 앨범을 이번 앨범 포함해서 9장을 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노력을 해주신 부분들을 팬분들께서 많이 알아봐 주시고 외중분들께서도 알아봐 주신 것 같아서. 그래서 되게 그만큼 더 행복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어떻게 보면 막 이렇게 나오자마자 1위를 딱 한 것보다 훨씬 더 의미가 있고. 네 맞습니다. SF9에게도 되게 좋은 일 같아요. 감사합니다. 사실 우리가 뭐 4년 뒤에 1위를 한다. 이런 사실만 있으면 사람이 견뎌. 맞아요. 근데 모르는 거여. 4년이 될지 14년이 될지. 네. 맞습니다. 네. 최윤이 한번 얘기해줘야 봐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더 기다렸던 팬분들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저희 회사 식구들도 그렇고. 너무 좀 기다렸던 1등이라. 좀 되게 영광인 순간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군요. 자 1004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영빈이가 해볼까요? 예. 1004님. SF9 음악방송 1위 한 거 너무너무 축하해요. 데뷔 때부터 팬이라 저 SF9 1위 할 때 마음으로 같이 부둥켜 안고 울었잖아요. 유유. 아 그러니까. 네. 너무 감사합니다. 천사시잖아요. 앞으로도 저희가 천사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오. 저희가 천사를. 버스 천사번 탔거든요. 아. 아닌가? 다온이는 마시지 말고 뭐 얘기 좀 해봐요. 어때요? 좋아요? 요즘에 일단 저희 팬 여러분들이 팬카페가 7만분이 되세요. 그리고 굉장히 또 기뻤고. 음. 일단 저는 연휴 때도 팬 여러분들과 같이 함께 재밌게 놀았는데. 아 정말 어떻게 놀아요? 라이브 방송을 켠다던가. 아니면 뭐 카페에서 제가 상주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팬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늘어서. 너무 좋아하겠네. 그리고 팬 여러분들이 일단 너무 약간 자부심을 가질 수 있게 된 게 너무 기쁘더라고요. 뭔가 저희가 그래도 지금까지 4년 동안 되게 그냥 일방적인 사랑만 받다가. 이제 저희가 정말 팬 여러분들 1등을 함으로써. 뭔가 1위 가수 팬이 됐다. 그러니까. 라는 그런 자부심을 느낄 수 있게. 이제 팬 여러분들이. 가끔 이제 방송국에서 어깨 피고 다니는 팬들을 보면 저희 팬분들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제 응원법만 좀 잘 익히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아 응원법이 어려워요? 너무 못해요. 너무 못해요. 응원법. 많이 늘었지만. 한때는 저희가 9명이다 보니까. 이 이름을 다 말해야 돼요. 응원법에서. 뭐 가끔 한명 빠지기도 했었고 한때는. 그렇지. 9명이니까. 네. 정말 뭐 한때는 정말 도떼기 시장처럼. 도떼기 시장인데. 이제는. 다운디가 응원단장하면 딱 맞겠네. 제가 정말 많이 열심히 연습을 혹독하게 시킨 결과 이번 앨범에서는 정말 완벽하게 부사하더라고요 그것도 벌거리네요 아주 잘합니다 한번 그것도 음악방송에서 저희 전주 때 한번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항상 요즘 잘해 우리 너 그만 좀 해라 김소정씨가 요즘 잘해요 우리 우리 김소정님께서는 정말 잘하시는 판타지니까 상품으로 이제 저희 SF9을 더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좋은 기회네요 우리 다온이는 MC 이렇게 버스에서 MC가 더 잘 보겠네 요즘에 또 약간 예능을 또 열심히 하고 있는 멤버들이 되게 많아요 주어는 어때요? 주어는 좀 과묵한 것 같아 아니요 저는 팬들 잘하고 있죠? 너무 잘하고 있죠 사실 뭐 저희는 아직 실감을 그렇게 하는지는 못하고 있어요 그래갖고 저는 오히려 제가 직접 편의점을 가거나 카페를 갔을 때 저희 노래 나오는 걸 듣고 좀 요즘 되게 그래도 많이 좋아해 주시고 많이 늘었구나라는 생각 많이 해놓고 SF9은 이렇게 시차를 다니네 자기네들 노래가 몇 번 나오나 어디서 나오나 예전에 약간 흥행하는 곡을 약간 길보드 차트라고 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좀 길가에서 흘러나오면은 그게 약간 대세곡이라고 했는데 그래서 약간 저희 타이틀곡 뿐만 아니라 저희 수록곡들도 다 차트인을 했거든요 100위 안에 그래서 팬분들한테 정말 감사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요즘 제일 핫한 그 길보드라고 하면은 요즘 시즌에는 스키장 예 스키장 네 또 친구가 스키장에서 저희 노래 나온다고 보내줬는데 와 정말 너무 기뻤습니다 야 근데 SF9은 오늘 느낀건데 얘기를 하면 길게 잘하시네 예 전형적인 아메리카스타일 토크가 되네 예 예아니오가 아닌데 예 그쵸 찬이 아 맞습니다 일단 저희가 아 일단 저희가 평소에 말도 하는 걸 되게 많이 좋아하고 멤버들끼리만 있으면은 진짜 정말 쉴 틈이 없을 정도로 정말 말을 많이 합니다 제가 말하는 걸 되게 좋아해가지고 그러니까 너무 좋네 대부분 이제 마음은 그렇지 않아도 막 긴장이 되거나 아니면 뭐 그냥 예 아니오 뭐 이렇게 대답하고 이러는데 어우 뭐 전형적이에요 아주 좋아요 자 그럼 여기서 지금 반응이 아주 뜨거운 F9의 굿가이 자 이거 누가 멋지게 디제이처럼 한번 해주세요 네 자 누가 할까 주호가 해볼게요 네 주호 네 SF9의 굿가이 듣고 올게요 오우 네 네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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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엔 그랬는데 이제는 좀 익숙해져서 좀 어떻게 하고 있나 체크하기도 하고 잘하고 있나. 아니 찬희는 그럼 아무래도 선배죠? 그 드라마 이제 먼저 한 그걸로는? 엄청 선배 아역부터. 그러니까. 근데 뭐 선생님. 선생님. 그러면 좀 이렇게 연기나 이런 포인트를 좀 집어줘요? 해초리 같은 걸 들기도 하고요. 아 정말? 고맙네. 이제 회초리가 그렇게 들고 다니기도 하고. 사랑의 맨. 사랑의 맨. 좀 제 얘기도 많이 하고 약간 이런 저한테는 좋은 동생이지만 또 좋은 선배인 것 같아요 찬희가. 그 찬희씨가 얘기해 준 것 중에서 뭐가 하나 딱 남아요. 뭐 하다못해 카메라를 쳐다보는 것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아 근데 그냥 어쨌든 간에 모든 캐릭터에서 나오는 행동과 말은 그냥 다 김서구 나에서 나오는 거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말라고 그냥 편하게만 생각을 하라고 그 얘기가 제일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그러네. 오 찬희야. 멋있다. 박수 한 번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사실 저는 막 선배라서 이렇게 막 알려주고 한다기보다는 그냥. 그때 그때. 아니 그때 경험이 있으니까. 아 연기는 약간 서로. 아 미안한다 미안한다. 서로 그냥 얘기하면서 뭔가 그냥 좀 더 알아가는. 저도 공부하고 같이 공부하는 약간 그런 느낌이어서. 네. 로운이 형. 그러면 찬희씨는 로운씨가 나오는 거 꼭꼭 모니터를 하겠네요. 어 솔직히 말해서. 솔직하게 얘기해주세요. 잘못했구나. 솔직히 말씀드려서 한 번 정도 봤습니다. 어 한 번. 관심이 없네. 많이 봤네요. 우리 로우디는 스카이키스는 다 봤어요? 아 저는 다 봤죠. 그렇죠. 그리고 근데 찬희한테 이제 사실 이제 대본이 궁금하잖아요. 어 그때. 이제 그 글에 어떻게 쓰여져 있는지가 되게 궁금해가지고 찬희한테 대본이 어디있냐. 방송이 된 거니까. 제가 찬희는 갖고 있으니까. 대본이 어디있냐 물어보니까 한 일주일 뒤에 답장이 오더라고요. 아 그때 바빴어요. 네.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좋았어요. 자 4부에서는 우리 SF9가 더 많은 수다 떨게요. 자 SF9의 룰루랄라 CD로 듣고요. 4부에서 또 함께합니다. 여러분 가깝게 가깝게 잡아드릴게요. 보든라디오 보러 들어오세요. 드롭인 3,2,1 Hey. . . . . .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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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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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은 이분들의 해가 되지 않을까요? 나날 인기가 수직 상승 중인 무서운 기세의 대세돌 SF9과 최파타 원픽 초대석 함께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혹시 주의소에서 기름 넣을 때 시동 끄잖아요. 그래서 못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우리 휘영이부터 다시 한번 카메라 보고 자기 소개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SF9 어휘영입니다. 네, 처음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SF9 로우니입니다. 안녕하세요. SF9 막내 찬이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주오입니다. 주오 ! 안녕하세요. 다우님니다. 다우님. 안녕하세요. 재윤입니다. 안녕하세요. 인성입니다. 아이고, 인성이 좋아요. 네, 안녕하세요. 유태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영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SF9! 그런거 아니에요? 원래 그런거 하잖아요. 아, 단체인이세요? 네, 둘, 셋! 트윗 센세이션! 안녕하세요. SF9입니다. 그러니까 잘 안들려. 살짝 프리스타일이었네요. 아까 팬들이 그런 듯이 잘 안들립니까? 우리는 SF9입니다. 뭐 이런거 해줘요. 옛날 스타일. 김제라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우리 재윤이 보여요? 네. 아, 네. 네, 김제라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SF9, 재윤씨. 국가위 안무 뒷부분에 무심한데 손목시게 푸는 제스처하는 안무 너무 멋지던데. 그거 한번 보여주시면 안될까요? 그 부분에서 엄청 치여요. 너무 멋있어서 굉장히 시일러. 맞아요. 너무 멋있어가지고. 정말! 자, 저희가 보는 날짜를 좀 잡아드릴게요. 자, 우리 재윤이 어떻게 하는거야? 아, 이게 너무 멋있는데. 예, 자. 그 전 동작부터 보여드릴게요. 예예. 한번 해줄 수 있어요, 휘영씨? 아, 휘영씨 랩파티에서 하는거거든요. 아. 아. 시시한 사랑과 니 절은 제껴. 보통의 주제에선 니 얘기는 뺏어놔. 우주에 너를 더한 모겐. 기울이게든 넌 쌈 옆에. 아, 이거야. 아, 여기, 여기, 여기. 표정이 너무 좋은데. 시계잖아. 시계잖아. 저기 내부자들에서. 아, 거기서 영감이 만든 안무요? 이게, 이게 수트를 입으면. 멋있지. 자연스럽게 나오는데. 아, 저건 재윤이만 해요? 각자, 각자 자기 스타일로. 아, 각자? 몇 번 전 바꿨어요. 아, 근데. 오, 재윤이니까 제일 멋있는데. 이것도 따라하면 안되겠다. 각자의 매력이 다 있거든요. 저같은 경우엔 목을 돌리거든요. 이렇게. 목이 꺾인 것 같아요. 아, 괜찮은데? 목을 돌려요, 이렇게. 딱. 부장. 강목 인형이에요? 부장님들 가끔. 더 드셨어요. 한 5, 4시쯤에. 힘들면 이렇게. 자, 또 누구. 차님 뭐예요, 그럼? 아, 저는. 저는 그냥 어깨 한번 이렇게. 털어주는. 아, 이런게 다 있구나. 로우님. 아, 저는 멤버들이 약간 좀 이렇게 많이 해서. 그냥 저는. 가만히 닿게 있습니다. 아, 그게 각자 자기만의 그런 게 있으니까. 개성이 있는 그 구간이 있습니다. 아, 추어는 뭐예요? 저는 다원이 형이 목을 돌렸으면 저는 턱을 돌려요. 제게. 왜? 아, 저거 내꺼네. 괜찮다, 연재네. 괜찮네. 똑같아. 어, 그래? 그거 태양인꺼라고? 아, 접치는 사람. 저도 있어요. 저도 이렇게 하거든요. 사실 위치들이 다 멀리 있어서 서로 뭐하는지 모르니까. 겹칠 수도 있는데. 네. 매일 밖에요. 그렇구나. 저는 이제 멤버들이 머리도 돌렸고 턱도 돌렸잖아요. 뭐 돌려요? 저는 누나를 돌립니다. 아, 다 하나씩 뭐 돌리래? 제가 봤을 때 뭐하나 돌려야 될 것 같아서. 더 센게 나아야 될 것 같아서. 가끔 이경규 선배님 모니터 많이 하더라고요. 너무 재밌으세요. 디그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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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그락. 이렇게 돌리긴 하는데. 아, 오늘 잘 안 들어가네요. 아, 근데 그런 눈 운동 좋다잖아요. 네. 그럼 우리 리더는 뭐예요? 아, 저는 저희가 이번에 수트를 입고 안무를 하는거라. 저는 수트 그 깃을 한 번 그냥 이렇게. 이렇게? 네. 아, 이렇게? 네. 오. 근데 전체적으로 하여튼 그 까이의 느낌을 가지고 가야 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 안무도 아주 절제되면서 느낌이 있던데. 멤버 태양씨가 직접 안무 창작에 참여했다고요? 아, 네네. 인트로 무대 안무도 태양씨가 만들었다는데. 네. 이번에 사실 준비하면서 되게 색다로운 매력을 보여드리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안무 위주보다는 뭔가 그런 느낌 위주의 동작이 아니라 느낌 위주의 그런 춤으로 저희가 만들어봤어요. 제가. 그래서 이번에 되게 팬분들께서 그런 포인트에 되게 너무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아. 그리고 인트로도 일단 첫 주엔 못했고 2주차부터 방송을 했는데 저희 이제 멤버 찬희랑 명빈형이랑 같이 한번 춤 댄스 브레이크로 만들어서 보여드렸습니다. 네. 네. 근데 3001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아. 지금 말하는 멤버가 약간 배우 이동옥 선배님 느낌이 난다고. 아. 그러네. 약간 살짝 스쳤네. 네. 스쳤습니다. 맞아요. 스쳤습니다. 그치 그 느낌이. 그쵸? 저도 개인적으로. 약간 눈매가. 어. 깊으니까. 깊으니까. 깊으신 눈매인데 태양이 눈매가 되게 커서. 그리고 지금 그 헤어스타일도 약간 좀 그렇고. 네. 그 다음에 이동옥씨가 원래 이렇게 입술에 좀 침을 많이 묻히잖아요. 아 정말요? 그때 비슷한데 태양이도? 태양이도 이렇게 입술을 많이 빠는데? 아 그 부분은 몰랐는데 사실 팬분들께서 이제 팬사인회나 팬미팅 할 때. 아 비슷하네. 자주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조금 좀 많이 찾아보게 되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선배님. 어 지금 미소도 똑같으려고 그래. 네. 멋있으십니다. 깜짝 놀라서 빨려 들어갈 뻔했어요. 너무 멋있다. 이중에서 우리 SF9 중에 제일 장난꾸러게 느껴요. 여기 앞에. 다운이 형이라고. 아 그래? 원래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제일 직구잖아요. 원래 이렇게 말하는 거. 난 로운이가 엄청 장난치는 줄 알았는데. 로운이 약간. 얘기를 하려면 그렇게 장난쳐요. 되게 점잖고. 아 그래요? 재윤이도 장난기도 많고. 지금 그럼 완전 프로페셔널로 하는 거구나. 이제 카메라가 꺼지면. 카메라 꺼지면 말 붙이기 무서운. 말도 되게 많고. 다들 장난기가 좀 많은데. 그러네요. 재밌네요. 그때그때 다른 거 같아요 약간. 근데 찬이는 좀 말 없을 거 같아. 아우. 장난 아닙니다. 아 그래요? 찬이 요즘 물올랐어. 속소에서 장난 아닙니다. 근데 막. 맑은 얼굴을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아무것도 몰라요. 라는 얼굴을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송구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재밌어요. 재밌는 친구. 자. 우리 그. 우리 그러면 제일 활발한. 우리 다운이. 네. 김성은씨가 뭐래요. 김성은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어제 아육대에서 승부차기 우승하는 거 진짜 멋있었어요. 결승할 때 뭔가 우승할 것 같았나요. 운동도 잘하는 얼레벌레나인 최고.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근데 SF9이 2020년 진짜 되는 애네. 어쨌든 승부차기를 했어. 뭘 했어요? 네. 아육대에서 저희가 승부차기. 정말. 저희도 모르게 결승에 올라가서. 우승을 했거든요. 근데 그게 방송으로 이제 전파를 타서. 네. 그런 분들이 약간 신기하다고. 되게. 이게 맞는 일인가 싶기도 하고. 축하를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럴 때 이제 어른들이 하는 말 있잖아. 될라니까. 될라니까. 막 승부차기도 되고 막 이러는 거 같잖아. 네. 뭔가 그 올해 시작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냥 올해 초에 앨범을 냈고. 정규 앨범이거든요. 그래서 내서 이제 성적도 물론 좋거니와 이제 1등도 하고. 이제 이렇게 금메달도 따고 해서. 되게 약간. 그 기운이. 네. 기운이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그쵸. 2513님이 휘영씨. 네. 2513님이 저는 휘영씨를 비주얼 장발람으로 먼저 접했는데요. 이번에 머리를 잘랐더라고요. 주변 반응과 장발과 지금 머리 중 어떤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휘영씨. 장발이었어요? 네. 머리가 좀 길었었어요. 사진이 바로 나오네요. 말랐을 때. 완전 잘생겼다. 말랐을 때. 말랐을 때에요. 말랐을 때. 아니 나 지금도 말랐는데? 지금은 약간 이제 벌크업을 본인이 했다고 얘기를 많이 하고 다녀요. 요즘에는 음식도 공격적으로 먹고. 뭔가 뭐든 이제 매사에 공격적으로 하는 순간을. 형들한테도 공격적으로 하고 이제. 그럼 우리 다온이는 지금이 말랐을 때에요? 쪘을 때에요? 쪘을 때에요? 근데 저도 데뷔 초에는 되게 말랐었고요. 진짜 거의 한 8키로 쪘 거 같아요. 진짜? 저는 성공한 벌크. 실패한 벌크. 우리 다온이는 성공한 벌크 같아요. 근데 휘영이가 본명이 영균인데. 우리 영균이가. 제 영향을 많이 굉장히 받아요. 평소에 삶에 있어서. 모토구나 완전히. 왜냐면 저한테 지기 싫어하고. 저를 항상 뛰어넘고 싶어하고. 롤모델은 아니고. 맨날 착각하는 것 같아요. 전 저만의 길을 가고 있는데. 본인이 계속 저랑 비교를 하면서. 서로 견제를 해. 어떻게든 이기려고. 알았다고. 알았다고. 그럼 휘영이는 지금. 머리. 약간 헤어스타일 너무 예쁘던데. 지금 싹 자르니까 더 예쁘네요. 원래 잘생긴 사람들은 머리가 좀 짧아야 예쁜 것 같아요. 원래 약간. 예전에는 정말 마르고. 휘영이가 얘기한다고. 네. 한번 들어주세요. 이번에는. 약간 또. 머리를. 한번 볶았어요. 약간 구공 스타일로. 가위손 느낌으로 이렇게 한번 볶았었는데. 정말 팬들에게 반응이 좋아서. 그 머리를 저는. 계속 유지하고 고수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어 저희 얘기해도 되나요 이제. 어 저는 사실 뭐. 뭐든 무슨 머리든 다 좋긴 한데. 그냥 기분 따라서 약간. 하고 싶은 머리 하는 게. 얼마. 뭐 그냥 좋더라구요 그게. 근데 짧은 머리와 잘 어울려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더 잘라볼까 생각 중이에요. 그러면 망한 벌크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망한 벌크업이요? 네. 망했다잖아요. 다온이가. 자기는 성공한 벌크업이고. 저는 아직 과정 중이라고 생각하고 그걸 굳이 제가 뭔가 딱 종지부를 찍고 싶지 않고 그냥 좀 더 열심히 해서. 몸을 계속 만든다는 거죠? 네. 그냥. 운동도 열심히 하고. 형들이 아무래도 진짜 농담이 아니라 다온이 형이랑 재윤이 형이 운동을 정말 열심히 저를 끌어들인 케이스예요. 그래가지고 이 형들 보면서 아 그래도 적어도 저 형들 보고 시작했으니까 저 형들 시작했을 때 몸정보로는 돼야겠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나중에 다온이랑 둘이 한번 나와봐요. 그래서 누가 망한 벌크업인지 누가 성공한 벌크업인지 그때는 확실히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때 봐야 되겠다. 팀에서 휘영 씨가 막내예요? 찬희 씨가 막내예요? 찬희가. 찬희가. 그래서 눈망울이 제일 어리구나. 감사합니다. 휘영 사슴 같애. 사슴 같네. 자 8385님이 뭐라고 했어요? 주요 보여요? 네. 8385님이 영빈 씨 고등학교 친구입니다. SF는 영빈 씨가 청소년 수련관에서 춤 연습하면서 고민하던 모습이 생생하네요. 귀여워. 친구 친구 동창. 그치. 어. 저 누군지 알 것 같아요. 아 정말? 네 8385인지 좀 익숙해서 네 이렇게 문자 보내면 안 돼요. 진짜. 진짜. 라디오 끝나고 메신저 연락하나요? 아니 진짜? 아니 고등학교 친구라는데 왜? 만약에 저도 지금 헷갈리는데 제 친구가 맞다면 끝나고 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 아주 친하구나. 네. 얘기 좀 해봐요. 그러면 이름 좀. 어 지능인 것 같아요. 지능아 하지 말래. 아 장난이고요. 아 네. 청소년 수련관에서 또 제가 춤 연습을 진짜 많이 했었는데 또 이렇게 라디오로 또 제 자랑해줘서 좀 고맙네요. 좋은 친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끝나고 전화 한번 해봐요. 네. 자 오현경 씨가 뭐라고 했나요? 자 누가 읽을까? 네. 주호 오빠 이번 앨범 수록곡 춤을 출 거야 를 직접 작사 작곡 편곡에 참여했는데 곡 쓸 때 아이디어는 어디서 받았나요? 오우 정말. 어 일단 저는 되게 어떤 곡을 쓰는 되게 뜬금없는 상황에서 보통 많이 나오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보통 신나는 곡을 쓸 땐 뭐 일 끝나면 집 가서 혼자 맥주 한잔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때 보통 쓰는 케이스입니다. 그렇군요. 저를 놔버릴 때. 자 그러면 우리 빨리 듣고 싶어요. 네. SF9의 아 네. 그러면 여기서 SF9의 춤을 출 거야. 듣고 올게요. 듣고 올게요. fault. Freedom. bias. 고독. 게임. 조심하게 말씀해 주셨 syntanding nerve. pak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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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김규태씨께서 1년전 SF9 예뻐지지만 세트제작 현장에 참여했었는데 이렇게 잘되는거 보니까 기분이 좋네요 앞으로도 승승장구하시길 SF9 화이팅 사업장에서도 되게 잘하시나봐요 그러니까 이런걸 하지 만약에 너무 이상했으면 쟤네들 안되야되는데 잘 돼? 막 이런거 아니야 사실 주변에서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사실 저희가 더 열심히 화이팅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거 같아요 아주 오늘 분위기가 좋네요 자 그렇다면은 중요한거 자 광고 듣고 올게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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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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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